아 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제대로 보이겠죠 아 IT 맥크 오더 나왔어요 자 눈 넷이에요 아 지금 눈 가요 눈 가요 눈 넷 아 지금 피치팀 눈 다섯 명 아 양환 선수가 나머킬 아 양환영 씨 아 이거 IT 맥크가 이게 좋나요 자 진짜 4대2 아 양환영 선수 3킬 3킬 4킬 4킬 안했어 양환 선수가 10킬로 최다킬까지 갱신했습니다 최다팀 아 아 개피 2명 와 가복돌 거주네 거주 비밀이지라 뭐 요쪽이 대수야 빙경 풀어가지고 전진을 못하겠다 눈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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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저크 3세였어요 3 눈 통이라고 던진 던진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으아아아 이거 위배통인데? 거물배통 하나 있어요 위배통 위배통 아직 거물배 다 있어요 아 뭐이래요? 네 거물배통 갔어요 다시 또 다시 마구니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안감거놨어요 띄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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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웠어 아구니 쓰읍 아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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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옆에 돌 눈 옆에 돌이야 눈 옆에 돌 눈 옆에 돌 눈 옆에 돌 눈 옆에 돌 택배 돌은 뭐야 줌소리 또다니고 실화냐 눈 눈 눈 눈 눈 있어 눈 눈 옆에 돌 눈 옆에 돌 슬픈 눈 옆에 돌 눈 옆에 돌 두개 하уст 아 눈 셋이다 눈 적뼈 셋 그냥 눈 먹고 빼자 꺾이는 부분까지만 먹자 눈 이번에 많다 눈 좀 있다 눈 셋 정도 나 삥 나 삥 아 또 삥 눈통 뭐 삥한다 눈통 삥 와이어눈 그 양구님 제가 오늘 한번 찾게 될게 안보여 안보여 우상 안보여 뭐냐? 어디야? 물배통인데 이거 거블배 건복 조심 아군이 준비하셨습니다 해 해 해 적속해 중이 양각 중이 양각 중이 양각 중이 양각이 지민아 아 내가 팀킬 되는구나나 전망석이랑 최.. 그 뭐야 전망석 최고위 계피 아 뭐야 누나 한명도 없네 눈은 잠시만요 윤마로 와봐 아아 저 새끼는 뭐 지급비를 거냐? 이거 저희 편 다 쓸데니까 적 빼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섯 명들 저 빈 있거든요 적 빼가져 마를먹고 적 빼가져 우리끼리 어쩔 수 없는데 저 마를먹어볼께요 빙할께요 빙하나 빙두기 아 뭐야 저기있어 아 저거 뭐 뒤에있어 뒤 뒤 어 아 아 아 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건보 건보 나왔다 이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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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미 같다 지금 나 삐니스 저기 있어 뭐야 마루 있다 이거 저 빨리 갔다 휴대가스 나 죽 먹고 올게 아 죽 먹었나? 먹었지 울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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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조심 눈을 뵈시 울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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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 fibers 울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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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2개 눈삼? 오케이 나 눈으로 아 이거 중두빈다. 죽먹고 올게 우선 아 눈먹고 가겠다. 눈눈눈 더워줘 빼고 빼고 정진 필필필필필필필 야 중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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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어장 쭉쭉쭉 앵글 앵글 1만 감사합니다.